안녕하십니까? 사와디카 한국 주얼리 뷰티 메디컬 그룹 대표 신용원입니다. 주얼리 성형외과가 근본 미스 그랜드 서라블이 2025를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미스 그랜드 서라블이 2025에 참가하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환영하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행사에서 주얼리와 여러분들이 어떤 이벤트를 즐기고 공유하게 될지 벌써부터 흥분되는데요. 여러분들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행사장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꿈카